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야! 야! 혼자 데우고 계세요? 네! 간식 가자! 간식 가자! 간식 가자! 내려오기! 둘 셋! 이거 안전적 재워야 돼 오늘 진짜 정말 귀여워 네 더NI버터 일단 회사랑 보고러 오게 앉아 봐 고지 하하 아님 빨리habitude 저녁 아아 엄마 안녕! 오늘 뭐 있어? 고! 신나지! 와! 신나지! 안녕! 안녕! 뭐야? 나 아기 부렸네! 아! 또 한 번 놀았네! 사모아저씨 갔어! 아기 부렸네! 아기 부렸네! 세리야! 아기 부렸네! 아기 부렸네! 아기 부렸네! 마시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황린미스까지 곱차가 다른 곳에 맞아서 이동해 보실게요! 아기 부렸네! 윤서야! 테리야! 봐봐! 안녕하세요! 엄청 유연하시네요! 네! 여기 수강료가 얼마에요? 2만원짜리인데 사람들이가 좀 문의하시는데 들어와서 주세요! 들어왔어요! 얼만데요? 2만원 얼마에요? 한 달에요? 네! 너무 비싸요! 그러면 2만원짜리를 할게요! 구멍지게를 모으세요! 네? 구멍지게를 이거 하실게요! 뭐라 하는거에요? 2만원 넣으면 비싸요! 아니아니아니아니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네! 내가 돈이 없어요! 저 15,000원 밖에 없어요! 15,000원이요! 15,000원이요! 15,000원으로 하실거에요? 네! 사실 만원밖에 없는데요? 만원밖에 해요! 만원밖에 없어요! 만원밖에 해요! 만원 받을거에요? 네! 사실 200원밖에 없는데 200원이요! 200원 해주실거에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왔어요! 어머어머! 나비처럼 날구요? 어머어머! 대단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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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업이 이거에요? 나비처럼 나는거에요? 네! 엄청 잘하시네요! 그럼 다리찢기도 하실 수 있으세요? 응! 다리찢기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어머! 어머! 어머니! 저 옆에 분은 누구세요? 어! 옆에 분은! 먹잼 발레이너 친구, 먹잼 친구에요! 멋잼 친구에요! 아니 저기 친구요! 음! 저기 친구는 먹잼이 발레이너 친구에요! 아! 저 친구 지금 회원이세요? 네! 곰돌이한테 뭐 먹을거 주고 계시는데 그렇죠? 아니요! 지금 내가 지금도 배고프는데 지금 옷이 옅어서 애기가 잘 오셔요! 저 지금 바쁜데 빨리 배우고 가야되는데 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집에 안가도 돼요! 어! 그런게 어딨어요? 어머! 어! 어! 안녕 놀이! 네! 냉성 가족 여러분들! 해리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더 이쁘게 봐주세요! 앞으로! 냉성 가족 여러분들 있거든? 응! 해리가 한마디 해줘! 하고 싶은 말 있어? 응!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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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힘내세요! 사랑해요! 응! 맛있어! 괜찮아요! 안좋아! 안돼!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